어 샷건 등록 안해놨어 아냐 샷건 아까 그리고 써보니까 데미지가 솔직히 별로야 솔직히 별로였어 별로였고 됐어 이거 맞으면 어어 예상이랑 다르네 예상으론 죽어야 되는걸로 나오는데 와 이거 뭐지? 로젠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을까? 그렇지 어 좋아좋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와 얘네들 뭐 수술템 몇개야 야 이것도 뭐야 아 잠깐만 저건 아군이야 그렇다면 저기 날 도와주러 못올려나? 됐어 이 정도면 끝났어 됐어 됐어! 아우 조크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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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진짜 로젠이 어디갔지? 진짜 로젠이 어디갔지? 자 50% 확률 믿는다 조졌다 어 내가 직접 쏘는게 훨씬 낫습니다 어 이제 거의 끝나간다 거의 끝나가 너네들도 이제 없어 임마 어 레벨업 나이스 거의 끝나가 은신이 진짜 사기야 데미지업을 주는 바람에 어 그렇지! 로젠아! 야아아아아아아아 와 안전하게 안전하게 너 빨자 국수 하나 빨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퍼맨 은신이 좋은게 뭐냐면은 지금은 은신 게이지가 많이 낫지만은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근.. 근처로 가가지고 그냥 그냥 그 은신 두배 데미지로 그냥 근접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어 잘만하면 가끔 됩니다 은신 근딜 공격은 4배야? 와 진짜? 그렇게 낫쌌어? 노란 조정사 헬멧 노란 조정사 헬멧 노란 조정사 헬멧 와 마켓 쇼핑몰을 얘네 먹고 있었던거야? 어 짭짤하겠는데? 꽤나 짭짤하겠어 어 어 수류탄 수류탄 빼가야지 좋았어 아 닌자 찍으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달라? 아 4배에서 10배야? 개쩌네 야 폴아웃은 근데 그런거 안되지 이게 걸어가도 은신처럼 이렇게 판정받는거 힘들지 스카이 림은 게이지만 찍으면 되긴 하던데 너무 사기야 사실 그 설정이 못보는게 많이 안되거든 사실 폴아웃은 그정도는 아니지 어 스카이 림이 진짜 사기더라구 스카이 림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냥 돌아가 은신 게이지만 높으면은 그래서 궁수하시는 분들이 은신 게이지 채워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화사임만 쏘면은 데미지 두배 딱 그게 된다고 아 없어요 만들 수 있는게 음 저장 하나씩 보자 사냥용 소총 308 구경탄 20 좋구요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거네 잠깐만 얘네들이 지킬려고 했던게 어 맞아 맞아 그래그래 뭐 이런 데가 아니야 어 그래그래그래 맞아 저 쇼핑몰이야 그래 이게 아니다 얼마나 혜자가 있을지 봅시다 자 얼마나 혜자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또 저런걸 또 어디에 또 숨겨놨네 또 못arti 오오 로 entrevist 엇 뭐야 요기서는 안 보이는데 아 저 뒤쪽에 있는거구나 뭐야 됐어 쟤 몰라 쟤 몰라 어 쟤 몰라 뭐야 기다려 와 사람 야 이거 자리 왜 이래? 야 자리 좋 자리가 못 우와 미치 잠깐만 이따 저장해 아니 자리가 이거 뭐 너무 안좋아 자리 왜이래 아니 근데 얘를 못보나봐 걔를 못보나봐 어 원펀맨 바치 모드로 쓸어버리라고 간다아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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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같 개같은거 어딨어 원펀맨 원다이 인정 인정 그냥 나 싸그리 쓸어버리겠어 다덤벼 어딨어 다덤벼 어 뭐야 이거 좀 쎄다 강공격으로 가야겠다 에이피 없구요 저 체력회복 안합니다 갈뜰가 갈뜰가 여기있으면 죽음인데 여기있으면 죽음인데 여기있으면 죽음인데 툭 수 먹고 일로 달려야돼 잠깐만 일로 달려서 바꾸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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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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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새끼야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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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한번 피 빨아주고요 다시 날려주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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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죽였어 많이 죽였어 어 많이 죽였어 수류탄을 여기다 깐거 아니야 그리고 은신 은신 뭔소리야 여기서 저장합시다 아 위에있다 지금 딱 두명 남은거 같은데 이거는 갈 수 있어 됐어 막아주고 나이스 이번에는 이번엔 피 빨지 않아 이 자식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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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됐어 이제 여기서 체력 채우자 어 여기 도대체 얼마나 좋은게 있을까 보자 자 원퍼맨이 걔 혜자야 잘만 싸우면은 헤이마켓 쇼핑몰 열쇠? 여기가 쇼핑몰 아니었어? 어 안에 뭐든 있나보네요 어 좋은데 308 구경 아니야 아니야 들지말고 음 들지마 안녕하세요 오우 야 미사일 런처 개이득 어 완전 이득 어 마체테도 있구요 야 여기 오길 잘했다 어 템 맞네 펜 많아 어 오와 야 이거는 무조건 다 플러스다 이득이요 이득 어 이득이구요 스팀팩 먹어주고요 어 얘도 스팀팩이 있구요 어 어 그냥 그거네 쇼핑몰이 딴게 없네 사람이 쇼핑되네 어 아 숙련자네 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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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쇼핑해 가면 돼 어 여기는 템을 애들이 다 들고 다닐 거 아니야 와 와 또 어디야 아래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 진짜 기대된다 이 건물 이 건물 정말 기대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구요 어 아 깜짝이야 일단 여기부터 싸아악 파밍하고 2층부터 이건 작업대인가? 방어구 작업대도 있네 지금 이거를 의류에서 더 좋은게 있으니까 바꿉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뭐였냐 그게 이거였나? 완충재질 무강처리 가죽갑옷 오른다리 이거 그냥 다 저거네 강화가 돼있는 걸 내가 먹었네 어헝 됐어 엘리베이터 한번 타봅시다 가보자 가보자 로제니! 가자! 어헝 야 이거 더 있을 가능성 있다 충분해 이거 더 있을 가능성 있어 어헝 어헝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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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지들끼리 왜 싸우지? 어 지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 이건 뭘까요? 어헝 넵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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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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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지마 지금 건들지마 어어 어 지금 지금 건들지마 노부 사고 싸우는건가? 어? 아 프로텍트론 경비원 쟤랑 쟤랑 싸우네 지금 보니까 어 지금 딱 저거 됐다 하잖아 다 죽인 다음에 정리됐다 하잖아 쟤가 와 저거 얘네들이잖아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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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미친 이 문을 왜 열었어 강아지야 그 문을 열면 안되지